우석좀 사구요 나머지 소울은 우석사는게 그냥 적당한거 같애 불탑에 불탑에 하이데어 페어 큰 불탑 여기가 아닌거같은데? 여기같은데? 하이데이 페어 자 저기 또있지 하이 아 그냥 저기서 싸울거야? 어어 방패 들기 시작했다 아싸 등딱지 어우 방패로 막았어요 오우 짜식이 찌르긴다 잘 안 Investment 방패로 막지마 넌 전사 난 마법사 체력적으로 누가 이긴다고 니가 이긴다고 야 이렇게 무서워서 내가 웃어 내가 야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무서워 쪼만하잖아 너희들에 3분의 1밖에 안되겠구만 그래도 마법이 세 아 또 방패를 막고 있네 저거 야 방패 막지마 나 그냥 간다 나 그냥 간다 나 간다 그냥 너 안 따라오면 나 간다 안 따라오네 나 가야겠다 아 근데 뒤가 뒤가 저러고 있으면 불안하단 말이야 좁은 길인데 자 정확하게 대놓고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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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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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들 따라오잖아 얘는 얘 날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아 쟤 방패 2명이잖아 아 야 방패 2명이면 거시기 헌데 야 여기서 싸우자 여기 좀 넓다 자 빛네 에이마서 오세요 오 안돼에이 오우야야야야야 거리로 잘못 거리로 잘못됐다 으어? 안 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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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엣 죽어야지 말 안돼 맞은단! 야! 몇대를 맞는거야? 몇대를 괜찮아요? 이정도? 근데! 나! 퀵뷰가 그 모바일 화지만 좋아준다고 하던데? 야! 안돼! 어? 안맞았네? 어쩐 놀이야? 야 니네 전보다 매집이 세진거같아? 야 니네 전보다 매집이 세진거같은데? 기..기분 탓인가? 기..기분 탓인가? 아..그때 여기서 여기로가서 어떤 애 자꾸 여..여기로도 가는게 있었지? 자 잘 맞추고 머리를..저거한테 맞추고 오케이! 저 모양이 뭐..저.. 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야 쳐 어 지금 맞을 뻔 했어요 초골화살이 엄청나게 날아 여기는 여긴 마법이 정말 금방금방 날아 어 여기 보이나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뭐 먹겠네요 여신의 축복 2회차 이게 가면 갈수록 회차가 가면 갈수록 저게 세지는 모양이구나 야 그것도 재밌는 점이네 예전에 쓰던 예전에 어떤 RPG에서 그걸 대표적으로 썼었더라 어쨌든 어디냐 예 갈수 있는 데가 없군요 저 왜 이렇게 방패병이 많냐 애들이 다 겁쟁인가 어 여기 뭔가 있는데 뭔가 삐죽 튀어나와 있는데 오 오오오오오오옷 야 사 3대4단까지 치는구나 아이고 왜 쳤지 자 좋아요 야 근데 스태미너가 예 조금 높으니까 조금밖에 안 흘렸도 불구하고 예 확실히 차이가 나긴 난다 느낌이 틀려 스태미너가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해 여기도 뭔가 올라올 것 같은데 어휴 깜짝이야 아 뭐 다리구나 오래된 해여서 이어 묶은 반지 이어 묶은 반지 인간 인간용과상 다섯개 야 인간용과상 다섯개 이어 묶은 반지는 뭐지 반지에 있겠죠 칼날 이 형 HP 망자일때 HP 저하를 억제 어어어 도대리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나 근데 더이상 HP 서사회복은 파악안되고 소홀흡소 증가하는것도 좀 그렇고 조문영상 주문시간대 이걸 소홀증가 빼고 이걸 넣을까 다섯개 아니아니 무짜피 망자있는데 뭐죠 생명의 반지 있는데 뭐 가보죠 오!!! 뭐야 뭐야!!! 오!! 에너지 먹어야 되는데 다음번엔 에너지 먹자 에너지 먹는 거 깜빡했다 야 너 왜 안 채워 갑자기 채기로 그러지 아냐 무서워 이거봐 이거 안돼 무석 먹었는데 예쓰 오호 댐벼 댐벼 찌르기에 현혹당하지 말자 찌르기에는 찌르기에는 현혹당하자 근데 어째 어째 어이구 죽은거 같다 이번에? 오오오오 2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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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천 됐어 용사 우리는 사자의 반지 사자의 반지 사자의 반지